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피포복포 광신자 잡으니까 광신자 포션 주네 액기스 같은 건가 화장새물혈류 흘려보내기 업허껏 박치기 숫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타 안타 천둥 저거는 강화해도 데뷔지도 안올라간 대학살 경로 발굴 폼타 완타 박치기 낡은 동전 몸통 박치기 몸박색 아까는 왜 안 나왔어 이럴 찬옥성 사신발굴 손에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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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물 제물 손에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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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ulty 드로 망함 스네코 하다보면 드로가 좀 망할 수도 있지 굿 펜촉 스킬 포션 유령갑옷 몸풀기 쓰레기 이벤트 아카베코 아카베코 피가 모자라 딸기 아카베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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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신으로 세울거면 최대체력이 높아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뚝배기 바리케이드 무적 여사 껌별도 나쁘지 않았겠다 0코어 2개 주는 거 무슨 뜻 멋선 뜻이고 점점 ε으싱 нужна 끝 9 진짜 약분한 돌 레저드는 무감각 무감각각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기사 회생 무감각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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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또 터따라오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스 겁나 높게 나오네. 길을 모아야 합니다. 오로록. 마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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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사신 가게 아니었을까? 적과 쌍설곤보다. 사신 가게 아니었을까? 사신 가게 아니었을까? 사신 가게 아니었을까? 사신 가게 아니었을까? 하필 3코로 떠서 못 쓰냐. 한돌 좀 제대로 높이자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음 전투 출면 아유 애매하네 덱이 이랬어야 되겠나 액트3는 잡을 것 같은데 액트4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너야 테크 호흥 열져라 쓰 내 어두운 포옹 내 한계 돌파 내 어두운 포옹 내 어두운 포옹 내 어두운 포옹 잠깐 발굴 켈리 볼 수 있나? 무적이 두 장이긴 한데 이만큼 말려도 두드리 좀 바꾸면 제발 캘리즈 저거 썼어야 했겠다 이러면 잡았지 코스트는 다 3코야 미친 3코스트 안 있는게 없네 미친 카드가 디스카운트가 안되서 0.2 할증 대단하다 0.3 코스트가 덜덜덜 0.3 코스트가 안되서 버그인가? 그래 이렇게 0코가 떠야지 잘 달아 광폭코가 타이밍 안나오네 다 3코야 진짜 왜이러냐 이 게임 저거는 다 3코야 다 정리가 되겠구만. 이제 한계 돌파만 적당히 쓰면. 코스트가 장관없다. 무섭을정돈데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코스트 진짜 왜이러냐. 다 삼코야. 진짜 압도적으로 삼코가 많이 뜨는데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삼코가 서른장은 더 많이 떴어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크로스. 다 정리가 되겠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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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폭화 도움 하나도 안됐네 황폭화 도움 하나도 안됐네 아 이런 아 됐다 피해를 642줍니다 쓰릉 싹 승리 삼삼삼 잘 먹었습니다 꼬옥 날 배 낭 첨탑 밥 먹으러 왔나 10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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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8